내 이름은 쿠리코. 한국 남자 경식 군과 사귀고 있다. 잘자 쿠리코. 오야스 미짜기. 이렇게 린 매일 뽀뽀를 하고 잠에 든다. 그런데 에? 뭐야 뭐야? 설마 오늘도 가는 거야? 매일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경식 군. 무슨 일이지? 오늘은 곧 확인해야겠어. 역시 너무 떨려. 엄마 몰래 메이플 할 때보다 더 떨려. 하지만 바닥이 나의 체중을 못 견디고 있어. 지진에도 끝도 없었는데. 무언가 유정하게 움직이는 소리? 불교 신자인 경식 군이 천국에 간 것 같아. 그렇다면 혹시? 아니야 그럴 리 없어. 그럴 리 없다고. 좋아.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. 자기! 쿠리코. 자기 지금 뭐하는 거야? 쿠리코 내일 빨리 출근하니까. 쿠리코 옷 세탁하고 있었어. 슬거이! 친절한 경식 군은 매일 밤 날을 위해 파일러를 했고 내가 길까 봐 문을 닫고 있었다. 아우! 사랑구이! 내가! 오늘도 경식 군의 친절함에 우리의 가슴엔 사랑만 남았고 발레는 김경식이 이판스밖에 없었다. 이기적인 선 이 방송은 도깨비판스 헤라눈판스